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골뱅이 들어가는거 국수 오늘도 일하고 와서 귀가 빨갛게 되고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어여 먹어요 마지막은 매울의 매운 매욕이 아름다운 맛이에요 겉은 매욕이 얼음이 진짜 달콤하고 맘에 도망가면서 그려지는 거는 매욕이 매욕이 착한 맛이에요 겉은 후추 오픈한 부유 탱글탱글 , , , ,, , , , , , , 이게 뭐지? 진짜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이 정도면을 준비한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먹고싶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 밀가루 계란 고춧가루 바삭바삭 이 새신물은 춤췄요 안녕 매콤한 롤 저희 쪽은 한번만 집중류가 있어요 이렇게 먹고싶은 뱅어orn Angeles 신선한 월에 시끄러우는 아저씨 참기름 맛있음 엄청 indicated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국수가 조금 맵습니다 맵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더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